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슬라이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러게요. 팀장님 혹시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대요. 관광객들한테.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뉴욕시인가요?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시사상식까지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뉴욕시에서 이제 그 얀센 백신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런 나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좀 세계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우리 증시는 언제쯤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안한 말씀을. 그렇죠. 다음 주에 금리 관련된 리스크가 있어서 이따가 시황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이 코너의 핵심은 결국 종목 상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종목은 샵 3772 문자 그리고 고지되는 전화로 많이 많이 주시면 제가 확실하고 명쾌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 문자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번호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는요. 쌍방향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스마트 해결 전략가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 제가 교육 영상 8강짜리를 준비했습니다. 기초 강의 영상이고요. 샵 3772로 교육 영상 공부 원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표출해 주시는 분 세 분을 방송 말미에 뽑아서 추첨을 통해 강의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담을 받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주식이 하나도 모르고 너무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아주 기초를 액기스로 꾹꾹 모아서 만든 동영상 강의이고요. 8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금요일에만 받으실 수 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강의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팀장님과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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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어요. 국내 증시도 다행스럽게 반등은 해주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안심할 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이슈를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 회복입니다. 결국 시장은 코로나 이후를 보고 있죠. 백신이 처방이 되고 있고 백신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장 자체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대감. 첫 번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 두 번째, FMC에서 부양책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올라온 시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과 실제로 고용 회복, 이 두 가지가 언제까지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붙을 것 같아요. 이번 주보다 더 큰 변동성이 실릴 수 있다고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수급적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을 보면 연기금의 매도가 좀 약화가 됐어요. 이번 주 보시면 연기금의 매도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수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시장의 하단을 좀 더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수가 조정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고점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아마 적극적으로 시장을 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 연기금의 수급을 보시면서 지금처럼 연기금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순매수로 돌아와주는지 이걸 보시고, 연기금이 그래도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시장이 버틸 수 있지만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크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을 다음 주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코스 코로나 관련 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어요. 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이슈를 빠르게 선반영합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처방 이후의 시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의 재반등, 철강주의 강세, 건설주의 우상향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타났어요. 시클리컬 합종의 강세가 나타났고 아마 다음 주에도 상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라고 볼 수 있어요. 유통주를 오랜만에 한번 뽑아봤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꾸준하게 반등하면서 100을 돌파했어요. 1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최근에 유통주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롯데 쇼핑입니다. 올해의 저점을 다지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백화점 부분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명품 엄청나게 판매된다고 하죠. 특히 프리미엄 가전,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가전을 좀 비싼 걸로 쓰던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보복 소비, 이 보복 소비가 가장 구체화되는 데가 백화점의 명품입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선을 보일 것 같아요. 명품은 비싸죠.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백화점의 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점의 실적도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13만 5천 원 전고점인데 전고점까지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심리 개선이 나타나는 것은 팩트죠.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롯데 쇼핑 다음 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한번 열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점주 중에서 BGF 리테일을 한번 볼게요. BGF 리테일은 그동안 코로나에 따른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특수 점포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특수 점포라는 것은 학교, 관광지 이런 곳에 있는 편의점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 나타나다 보니까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백신이 처방되면서 다시 관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패턴상으로는 V자 반등이에요. V자 반등이 나왔고 60일 이평선도 종가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에 추가 반등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 고점이 됐던 17만 5천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 유통주의 추가적인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시원과 섹터 관련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 시간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핸드폰에 하나가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이죠.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어요. 답장 받고 문자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못 드렸던 시험 관련된 내용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이나 섹터별 다양한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한 템포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성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의 변덕이 참 심합니다. 내일만 하더라도 황사가 정말 많은데 바람은 또 강하게 불고요. 하늘은 맑은데 날은 또 따뜻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후 하루 사이에도 오르락 내리락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요즘 외출할 때 준비할 게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외투도 챙겨야 되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산도 챙겨야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단히 준비물이 생긴다면 밖에 나갔을 때 어떠한 날씨를 맞이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갈피를 못 잡는 내 계좌. 내 계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있고 보다 정확한 준비물만 있다면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지 않을까요? 오늘도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호에 대한 이야기 1대1 맞춤형으로 들어드리고요.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값 궁금하신 점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문자상담처럼 같이 보내주시면요. 유튜브 상담도 원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하시고 나면 제가 제 옆에 있는 돌려 돌려 돌림판을 힘차게 돌린 다음에 좋은 선물까지 마구마구 드릴게요. 내일 어버이날인데 그에 맞이해서 제가 초집안 선물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과 선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3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강의 영상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공부를 필요한 이유, 공부를 원하는 이유를 가득 담아서 그 열정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말고 내가 당첨됐나 안됐나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 오늘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2시간으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는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만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6시, 오늘이죠.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7시에도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본격적으로 떠나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해주신 분은 5시 51분, 남영석님. 5시 51분은 방송이 시작하기 10분 전인데요. 굉장히 일찍 인사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내가 1등이겠지. 워낙에 빨리 인사를 해주셔서 1등 하셨습니다. 빨리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기다림사랑님, 남아토건 종목 상담 바로 올리셨네요.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 하고 있죠. 궁금하신 종목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민화님,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은별 씨께도 인사해주셨고요. 제시카 별별 님도 어서 오시고요. 희아짱 느낌표님 어서 오세요. 주식세쌍님, 익숙하신 아이디가 오늘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광민님은 이렇게 눈, 눈 표시 잘 보고 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대방님, 은별 씨께도 인사를 해주셨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정진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수고는 이제 1시간 있다가 제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온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온 내용들 누가 빨리 보내주셨네요. 6718님, 오현진 선생님, 점점 좋아지는 샘 수업 저도 강의 신청해요. 그죠? 샵 3772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교육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 관련해서 궁금증 올려주신 분들 많고요.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신 분도 많네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기아 3, 기아요. 네, 기아 매수가와 비중은요? 7만 7천 원이고요. 2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아, 그럼 주가가 이제 급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한번 하셨나 봐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하시죠?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기간의 문제인데 조금 길게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아, 길게 보실 수 있으면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지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업체의 가장 큰 악재가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입니다. 네. 이 내용은 보셨나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빨리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제로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일단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에는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길면 3분기까지도 실적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이 이제 반영됐다고 보는데 저는 성장 스토리 대비해서는 이런 악재는 일단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의 가장 큰 흐름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네네. 그래서 전기차가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3년간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2차 전지주도 있지만 완성차 업체도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가장 잘 팔리게 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기아차의 전기차 EV6라는 모델이 있는데 유럽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도, 그리고 기아의 전기차도 해외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국내 차의 고질적인 디자인 문제도 최근에는 많이 해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의 사이클은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 시소차, 자율주행차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주가 가치주여서 PER이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뀐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기아도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공매도가 또 시작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3분기나 4분기까지 몇 개월에서 연말 정도 기간을 두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운줄림에 휘둘리지 마시고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수익 더 키우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가까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9만 원. 네.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 조금 더 키워서 차익 실현해 주시는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셔서 이제 좀 편하게 상담을 드렸고요. 상담 되었으니까 또 좋은 선물 함께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상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상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익 실현 많이 최대한 많이 나서 잘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볼 텐데요. 우리 상자님께서 기아를 매수하셨으니까 기아 넣고 라고 제가 외쳐주시면 매치면 시청자님께서 가자 한 번만 외쳐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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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넣고 가자. 가자.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짜 9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길 바라면서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텐데요. 한 2주 정도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활용 잘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위고 오늘도 힘싸게 달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돌림판이 첫 번째 선물로 전문가 유료 상품을 뽑았는데요. 오늘도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상담까지 최대한 많은 창구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의 고민을 편안하게 보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연진 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오늘도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정말 간결하게 보내주셔도 당첨 가능합니다. 그냥 그 의지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보내주실 때 오연진 이렇게 세 글자를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오연진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문자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종목상담 보내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네요. 7476님 종목상담 119 보시는 분들 매일매일 빨간 장대양봉 가지야 물결 화이팅 이 응원 받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모두 계좌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48님 주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하셔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부 영상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종목이 너무 골치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023772에 0291번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확한 상담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신생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저는요. 재미있으세요? 네. 매매가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O의 우선주요. 아 매수가와 비중은요? 저 25만 8천원이에요. 네. 비중 10%요.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네. 우선주를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회사 상장한 거를 하고 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또 상장이 언제인지 좀 알고 싶고요. 네. 상장할 때 그날 매도해야 되는지 안 가려면 조금 들고 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SKI 네트워크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 초 정도에 상장될 거예요. 네. 상장했을 때 이제 따상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하죠. 네. 일단 따상을 보여주고 만약에 몇 연상이 간다. 그럼 SK의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거고 만약에 따상을 갔다가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따상을 못 간다. 그럴 경우에는 SK에도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너무 신경 안 쓰고 보유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장기 투자하기에 적절한 종목이고 우선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짧게 보시고 들어가셨나요? 저는 일단 짧게 보고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길게 갈 것 같으면 길게도 중장기로도 갈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SK 우선주는 SK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SK가 올라가면 SK 우선주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본주랑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결국 지주사를 평가하려면 자회사들이 튼튼하고 성장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SK그룹의 주요 자회사들이 대부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힘이 SK 그리고 SK 우선주에도 닿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자회사는 많죠. 첫 번째 SK 텔레콤 같은 경우 ARPU 개선이라든지 최근에 자사주 소각도 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죠.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5G 플랫폼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회사는 SK이노베이션도 있죠. 정유주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소재 업체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 견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부각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자회사 SK씨도 있습니다. 화학 부분의 사업 성과 전망 좋죠. 중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자회사들이 모두 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인 SK도 좋고 SK 우선주도 장기로 가져가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로 좀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길게 가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SK의 PBR이 0.85배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긴 시각으로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량의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못 올라갔습니다. 가격적으로 23만 원에서 25만 원대인데 이 구간을 깨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텨주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표가를 한 4분기 정도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3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연말까지 보유하셔도 괜찮으시죠? 네네. 연말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 10%면 무리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수익보다는 좀 끌고 가시면서 좀 큰 수익을 누리시는 게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폭이라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또 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었고요.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으로 보답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엄청 큰 수익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실에 연말에 잘 하시고 이제 여유롭게 조금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 잘 기억하셨다가 가격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랄게요. 네, 네.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으신지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유료상품권이요. 방금 전에 나와서 확률적으로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창의 전문가의 유료상품을 대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네? 못 들었거든요. 아, 시청자님 못 들으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시청자님 대신 구호를 외치면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유료상품 나와주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안 나오셔더라도 저를 아, 네, 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인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근데 저희 방송이 응원의 메시지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번 더 돌리는데 하나, 둘, 셋 했을 때 주먹, 가위, 보중의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 SK 우선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환 잘 하시고 궁금하신 거 다른 종목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시간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어? 갑자기 돌림판은 뭐지? 라는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요. 종목 상담도 하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 동영상 강의 많이들 원하시고 계신데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실 때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3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3분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연별 씨가 저렇게 매일 돌림판을 돌리시잖아요. 나름대로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저거는 완전히 랜덤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반응을 해주시고 금손이다, 똥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은별 씨가 잘 돌려주셔서 좋은 상품 많이 나오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보내주시고요.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강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 되시면 저렇게 선물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MG 제약. 네, 매수가 비중은요? 5,240원에 60%요. 올해 매수를 하셨나요? 네. 매수한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조금 올랐다가 하락했죠. 네, CMG 제약은 일반의 약품과 전문의 약품을 유통하는 업체고 최근에 파이프라인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서는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만 보시면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등락이 엄청 심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급락하다가 또 급반등도 보였다가 최근에는 또 빠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코로나 이슈의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왔는데요. 이 CMG 제약도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를 예측하려면 이 종목의 기본적인 모멘턱 분석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주의 흐름과 연동하는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워낙 많이 빠졌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신 다음에 한참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 다지기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4천 원 초반대에서는 보시면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노려볼 위치지 매도할 위치는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종목이 매출액도 견조한 성장세를 내고 있고 또 흑자도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적자 내는 기업 굉장히 많잖아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성 면에서는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단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암학회가 끝나고 유럽 종양학회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제약바이오 행사들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좀 적지 않으신 편이시기 때문에 고가격대 가도 회복은 조금 어려운 위치이긴 한데 5,000원 가면 고점 부담이 있어서 한 번에 뚫어내지는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5,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닥 위치니까 완만하게라도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비중 조금 줄이셔서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나으시니까 다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이 되셨으니까요. 좋은 선물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CMG 제약이 시청자님 마음 고생을 엄청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웃으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은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전략이 꼭 시청자님께 도움이 많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기운 조금이라도 더 내시라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반등 빨리 와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반등 빨리 와. 그러니까요. 빨리 좀 와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의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이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그래도 정말 정말 푸짐한 선물이 나왔습니다. 치킨 8조각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정말 푸짐한 치킨이에요.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네, 잘 먹고 꼭 수익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발빠른 상담과 함께 발빠른 해결책 제시해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발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신 다음에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해주시고요. 제가 돌림만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다들 어디 가셨나 봐요. 오늘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 동영상 강의 받고 싶었는데 좀 문자 보내기가 망설여졌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이고요. 오현진 세 글자와 함께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당첨자분 선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도 하나씩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종목 볼게요. 2541님 피롭틱스 매수가 13,200원 30%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피롭틱스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로 평가가 되고 있죠. 장비 관련된 보민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성장성은 좋아요. 최근에 차익실험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닥 다지기를 시도하고 있는 위치인데 현재 위치부터는 완만하게나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아직은 바닥이 확인됐다는 확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30%시면 적은 비중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여기서 했을 때 물리게 되면 대처하기에 힘듭니다. 비중이 50%까지 늘어나니까요. 30%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일단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인데요. 지금 매수가까지만 제가 1차적으로 목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200원이신데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약간 무거워지고 있고요.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이 6만 주 정도입니다. 상당히 적죠. 그런 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약간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정도까지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왔다가 다른 종목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매수가까지 회복 못하고 계속 등락하고 매수가 뚫었다가 또 밀리고 이런 의문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종목 볼게요. 신미선님 고려시멘트 매수가 3,990원 10% 비중이네요. 종목 상담 119만 기다렸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힘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멘트주 요즘에 뜨거웠습니다. 건설주와 함께 등락이 컸죠. 왜까요? 재건축, 재개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서울시장이 이번에 재보선에서 결정이 되고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현재까지도 부각되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앞으로도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상승을 할 때는요.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1차적인 목표가는 4,100원이에요. 4,100원 부근을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윗고리를 달거나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음번에도 반등을 했을 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4,1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 시멘트 같은 종목은 단타를 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등락이 심해요. 그렇다는 것은 3%, 5% 뛰기 이 정도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굳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 매도해 주시는 관점이고요. 목표가 4,100원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4,100원까지만 노리셨다가 그 가격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끊으셨다가 재매수를 하시겠다면 한 3,700원 이하에서는 재매수도 가능하다고 봐요.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인데 너무 오래 보유하지 말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쳐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고려 시멘트 4,100원까지만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 이렇게 한 분씩 드렸는데요. 이분들께도 주말 선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이번에 제가 또 힘차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 한 분씩 당첨이 되셨는데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 받으신 분부터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오늘 2,5,4 하나버님께 당첨이 되셨고요. 필 옵틱스 상담을 받으셨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해서 잘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탈출 잘하세요. 과연 우리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가 돌림판 돌리면서 선물 드리는데 좋은 선물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와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선물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 돌림판 돌려받고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당첨되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문자 해주시는데 저희 다방면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신미선님께서 당첨이 되셨고 고려시멘트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단기 트레이닝에 알맞은 종목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단기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면서 4,100원 시원하게 외쳐볼게요. 하나 둘 4,100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3,990원 좀 약수익권으로 나오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익 나시길 바라면서 붉은 잔대연분과 같은 양념치킨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시청자님도 유튜브 댓글처럼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 명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다 종목 상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동영상 강의 신청 가능하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당첨자분 세 분 추첨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조금만 기다리신 다음에 당첨됐나 안됐나 확인까지 끝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 대응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팀장님과 다음 주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종목과 전략에 대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참 빠르고 짧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실 분들, 저와 함께 많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4월 23일 날 제시해드렸던 CJ E&M 흔들리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가 기준 9.2% 정도 찍었습니다. 호실적이 나왔어요. 호실적이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으나 그 다음부터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호실적을 발표하고 차익실험 매물이 출해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실적 발표가 딱 되면 일단 던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격 매력은 제가 볼 때는 또 생겼어요. 그래서 14만 5천원 딴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재매수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굳이 재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재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14만 5천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긴 시각으로 본다면 17만원 정도까지는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광고 매출 회복과 OTT 사업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모토닉은 이제 전기차보다 수소차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현대차에 수소차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기차주가 다시 달린다면 수소차주도 시간을 두고 다시 달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현대차도 이제 수소차 관련된 드라이브를 많이 걸 것으로 보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국내 문재인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상승 이후에 눌림, 2평선을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12,700원으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그리고 순저가가는 12,000원. 201 2평선, 12,000원으로 잡았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 참고하셔서 다음 주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전략 시간인데 저는 코스닥 시장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시장을 보면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61 2평선으로 안착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61 2평선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걸려 있었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안착, 그 이후에 반등을 또 시도하는지를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일단 금요일에는 61 2평선 안착시켰는데 다음 주에도 61 2평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하방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주가 반짝 반등을 했지만 아직도 공매도 리스크는 해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빠져 있는 바닥주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주는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용 물량이 높고 고점이고 또 제약바이오주고 이런 종목 아직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보는 게 최고죠, 지금은. 쉽게 말해서 저 PER 종목입니다. 저 PER 종목. 시장이 고점에서 흔들리면 저 PER 종목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 이후에 그리고 평일 장중에 도움을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일 장중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다리셨다가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제가 시왕 종목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오현진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이 시장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많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깔끔하게 해주시겠죠. 은별 씨를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마무리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3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떠한 분들이 당첨이 됐는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번호 3개가 나가고 있죠. 네 번호가 맞는지 뒷자리 빠르게 확인하신 다음에 맞다면 샵 377 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험난한 시장, 어려운 시장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7시에 종목상담 119 2부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잠시 쉬신 다음에 조금 이따가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